이 말씀 방송으로 확인해주세요. 여러분 뭐하세요?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뭘 하고 계세요 지금? 제가 맞춰볼까요? 화면을 보면 흐뭇하게 보고 계시겠죠? 세영 언니 언니 혹시 언니가 마이크 생겼어요? 우리 아이사님을 따라해보겠습니다. 자기만의 그런 뭔가 표정이 있어요. 아 이거 이거 남은 줄 안 남은 줄 알아요. 아 맞아 이거 이거.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. 왼쪽이야. 아 왼쪽이야? 이게 꼭 있어요 꼭. 제 개인기거든요. 해드릴게요. 손 들은 내 맘을 직세븐에 손 들은 내 맘을 알아줘 베이베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좋아요. 파티! 모아봐요! 모아봐요! 저는 어떻게 해요? 지는... 저는 대구마마가 좋아요. 좋아요! 지는... 어 까먹었어요? 응! 지는 생각이 났어요! 지는 생각이 났는데 얘! 아 기억이 안 나잖아 안 나잖아? 기억이 안 나잖아 나도 눈물을 영혼이 감아줄 거야 보여? 보여? 우리 지금 흘린 야 제가 호라 괴물 들었네 호라 괴물 호라 괴물 까먹힌 거 안 먹힌 거 까먹힌 거 떻어들 말이 야 날라리아 야 날라리아 나 머리색 노랗거든? 뭐 어쩌라고 퀴즈 좀 해놓은 주제에 너 이거 신었잖아 안 신었거든? 슬리퍼라도 신어 우리 언니가 이해해줄게 언니래 아무도 생일도 한참 내리게 야 언니랑 해봐 동생 아이고 우리 동생 아이고 우리 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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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좀 이따 먹을래 젤리를 붙여놨거든요 아 진짜 젤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젤리예요 아 달콤한 냄새가 달콤하기만 해도 좋아 좋아 써 체크 어 귀여워 오늘은 안다 아니 올라가요 아, 뭐해? 믿어, 스노메 전달한다! 애들이 찔 때 하나, 둘 하나, 둘, 하나, 둘 멋있게 찔려고 했는데 하나, 둘, 하나, 둘 가겠습니다 디더, 선수, 선수 똑같이 엔스, 이제 온 김에 조금 더 올래요? 동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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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 똑같죠? 망관부 망관부 I love you, I love you 춤이다, I love you I love you 주민이 나셨죠, 지금? 이게 뭔가, 이게 안에가 이렇게 됐는데 여친짱, 여친짱 뭐가 여친짱? 여친짱 손 잡은 거예요, 지금? 아, 설렘 극적 뭐예요, 수민이가 여친짱 너무 협찬이 자, 자 아니에요, 제이 어떻게 치는 줄 알아?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이, 이렇게 치던데요 구멍 아니 제이, 조금만 살살 쳐주라 얘는 이겼어 이렇게 쳐 어떻게 제가 세연이한테 세연이 너한테 달리다, 어깨 동무에도 돼 세연이니까 언니 가능해요! 이랬어요 뭐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좋아요 나 눈물 여러분들 정말 이게 어떤